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를 섬길 것이미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우박을 맞은 이집트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장에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2절에는 이 재앙들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모든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집트에서 행하는 모든 이적들이 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땅에 퍼지기 위함도 있었지만 10장 2절 오늘의 말씀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의 시간인 것도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지기 위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하기 전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에게 예고를 합니다 우리 안 보내주면 메뚜기가 땅에 덮여서 우박에게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하죠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먼저 난리가 납니다 왕에게 가서 그냥 쟤들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집트 이미 망했는데 더 망할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때문에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데리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것일까요? 그 마음에 신하들이 항변을 하자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재앙 여덟 개만의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갈 거냐 묻지요 그런 질문에 모세는 모두가 간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노인, 자녀들, 가축이 다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간다는 말은 안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왕은 가지 말라라고 하더니 협상을 시도합니다 남자만 가라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특별히 왕의 이 제안의 단호한 모세의 모습을 보며 죄의 문제에는 협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그것은 다 아는 안 되고 일부만 된다라고 할 때 저는 보통 그것을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게 서로 간의 어떤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미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좋은 말이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 줬으면 하나는 포기하는 게 사람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냐 이게 여유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협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깜빡하고 자동차의 뒷유리를 조금 열어둔 채 열어둔 걸 모르고 주차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간 차를 타지 않았는데요 오고 갈 때도 열어둔 쪽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며칠 후에 운전하기 위해서 차 문을 딱 여는데 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차 바닥에서부터 문틀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찰랑찰랑 찰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을 치우는 데도 한참이 걸렸고 말리는 데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창문은 정말 5cm도 열려 있지 않았어요 요거 조금밖에 안 열린 이 틈의 창문으로 그 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쏟아졌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빗물이 차에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확고한 결단을 갖지 못한 채 협상하고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그 틈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처럼 이렇게는 안 될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협상을 시도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때로 자기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긴 받기도 해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나무와 채소는 하나도 남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집트 왕은 용서를 구하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라고 합니다 재앙은 멈추었으나 왕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지요 이어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온 땅의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이집트 온 땅의 3일 동안 어두움이 짙게 깔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군대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천안함 피격 사건이 다행히 더 이상 커지지 않은 채 자대로 군대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날짜도 기억하는데 11월 23일 경계 근무를 쓰고 있다가 저를 군대해주러 오는 군인 한 명이 야 이제 전쟁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지라고 하면서 제가 사무실 행정반에 들어갔는데 없던 TV가 놓여져 있고 YTN 뉴스를 계속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바로 연평도 폭역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포병이었어요 늘 북한 GOP를 향해서 이 포를 향해놓고 3분 이내에 포를 쏠 수 있도록 준비하던 곳이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부대원들이 3교대로 30초 내에 포를 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요 우리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녁이 되어도 불을 다 끄고 살았습니다 불을 하나도 켜지 않고 살았어요 샤워도 못하고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준 전시태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물을 설 때는 실탄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장난도 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전화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몰래 전화를 했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부모님에게 죄송하지만 여자친구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때 여자친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진짜 전쟁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전쟁 날 수도 있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정말 심각해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는 정말 어떻게든 알아서 잘 살아남을게 너도 꼭 잘 살아남아서 다 전쟁 끝나고 남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웃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그 우울한 마음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이 경험했던 것 어두움이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구나 아무 불빛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요 밥맛도 없습니다 제가 없다면 진짜 없는 겁니다 어두움이 임하면요 사람들에게 웃음이 없어져요 대화할 맛이 안 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불 꺼지면 다 끝이에요 밤이 엄청 길고 아침이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숨 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홉 번째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침도 없는 거잖아요 해가 안 뜨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양신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군대로 돌아와서 제가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밤이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여립니까? 비슷한 마음들이죠 제가 그때 계급이 1병이었는데 짝대기 2개 하루는 저희가 야간에 포상해서 포상이라는 것은 포가 있는 곳을 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서 근무를 서는데 다들 뭐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냥 이 밤이 얼서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그때 분대장이 저보고 야 신나단 너 밖에서 전도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X같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 좀 해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자기 전에 기도도 몇 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설교를 했어요 제 가슴에 있던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적어주셨던 그 성경 쪽지 10편 91편을 펴서 천천히 읽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 밤의 공포와 낮의 공격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삶에 대해서 천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만명이 오른쪽에서 죽어가도 보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대단하게 전했겠습니까? 늘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고백들을 나누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날 때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후에 저희 분대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교회를 평생도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선님이 무엇인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나님이라는 빼기 참 대단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절대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마음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정말 아무 일 없이 전쟁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저희 분대원들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주일에 교회도 나가게 되었고 두 명은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이집트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였지만 본물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십니다 빛이 되어주십니다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아니라도 오늘날 세상이 주는 절망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어둡게 해요 한치 앞을 못 보게 합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짙게 깔린 흑암과 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빛이 되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빛을 의지합니다 제가 어둠 속을 지나다 보니까요 그 삶은 절망이에요 없던 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빛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그 참 소망의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무책고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을 알리라 이집트에서 행한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훈련하신 것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지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전능하신 여우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그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집트에서 행한 그 모든 이적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그 이적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대대손손 전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찬양되고 노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온 세상 열방이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2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집 좋은 땅의 어두움이 이마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십니다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애는 크게 한 번 모르고 우리가 개인의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어두움은 절망은 주지만 하나님 소망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 소망의 빛이십니다 빛이 되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절망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삶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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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을 얻은